자 오늘은 이 골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골반의 움직임은 사실 스윙을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셋업부터 문제가 생기고 또 힘쓰는 방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셋업부터 우리가 골반에 잘 만들어 놔야 좋은 스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골반의 좋은 움직임과 그 다음에 좋은 파스처의 모양과 그 다음에 나쁜 모양 나쁜 움직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파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반의 그 모양이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때 좀 잘못되는 공통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쓰게 되면은 뭔가 역동적으로 순발력 있는 자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 꼼치를 잡으면은 약간 기마 자세의 동작이 나오게 되죠 뒤로 가시는 분들이 좀 초보자죠 그렇죠 무릎을 주저앉고 그 다음에 이 골반이 지면과 수평이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앉는 듯한 느낌으로 셋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하고 조금 멀어져 있으니까 이 상체가 숙여지게 되고 셋업이 이렇게 뭔가 흐트러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뭔가 안정된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야 되면 이 골반의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왼쪽 어깨 들리면서 좀 너무 수평적인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공을 내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골반이 들어져 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다 보니 아우딘의 궤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문제는 이 동작을 우리가 좀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경직되면서 뻣뻣한 동작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S 파스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 골반도 기울여져야 되고 뭔가 자세가 곳곳이 펴져야 된다 이런 자세 때문에 이 허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 망곡시키는 현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자세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뻣뻣이 서서 굉장히 경직되고 우리 스윙의 어떤 그 움직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물 흐르듯이 스윙을 하는 동작을 만들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허리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배치기를 하지 않고 허리축을 지키는 거는 느낌적으로는 등이 구부러지면서 이런 느낌을 해야 배치가 되지 않고 각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를 망곡시키면서 힘을 앞쪽으로 주게 되면 가슴이 펴지면서 오히려 앞으로 내미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허리에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 골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골반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망곡되어 있는 이 굽혀진 허리도 아니고요 너무 지면하고 수평이 되어 있는 이 펴져 있는 그 골반의 모양도 아니라 이 중간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한테 그 중간점을 찾아라고 할 때는 골반을 뒤를 보내고 앞으로 말아서 이 두 가지 동작을 시킨 다음에 좀 이 허리가 평평이 펴져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골반도 적당히 기울어지고 체중도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쏠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망곡되어 있고 뒤로 빠지면 체중도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골반의 기울기, 적당한 기울기와 상체 숙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골반의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체가 숙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체를 벨트 아래쪽에 놓은 다음에 아래쪽을 눌러주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실제로 이 골반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밸런스를 좀 잡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팔도 아래쪽으로 늘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을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자세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체를 가슴에 이렇게 얹고요 그러니까 골반이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앉아버리게 되면 이 그립 끝이 뒤로 나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골반을 기울이면서 셋업을 하게 되면 그립 끝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아연이어서 그런데 이게 드라이버나 긴 채를 잡으면 꼬리가 생기는 느낌? 그렇죠. 꼬리처럼 뒤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좋은 어드레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느낌이나 골반만 만곡시켜서 힘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상체의 기울기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그립 끝이 뒤로 나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골반을 뒤로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체를 얹고 그립 끝이 뒤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잘 쓴 골반의 기울기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만곡이 되는 사람들은 또 체끝이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만곡이 되면 가슴이 너무 펴지기 때문에 그립 끝이 뒤쪽으로 나가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기울기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기울기에서 골반의 움직임,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좋은 움직임,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골반의 움직임을 잘 만들려면 회전과 기울기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골프를 서서 친다고 하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근데 이 기울기가 생김으로써 회전과 기울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가 좋은 백스윙이라고 하면 골반 자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회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올라가면서 기울기와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누를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고 왼쪽을 밟았다가 다시 제자리, 맞고 나서 오른쪽 골반이 오히려 낮아지는 느낌으로 하면서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누르고 회전하는 느낌 마치 저희가 표현할 때 서핑하는 자세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지는 동작이 만들어져야지만 체중 이동도 왼쪽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강한 임팩트, 저점도 왼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전과 기울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회전만 하는 백스윙과 기울기만 만들어지는 백스윙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회전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기울기 만든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옆으로 빠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뭔가 회전은 많이 되면서 백스윙은 많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헛돌았다, 겉돌았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체중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한다고 하면 상체의 하중이 하체 쪽에 실리면서 왼쪽을 눌러줘야 되는데 하체 중심과 상체 중심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관점에서 보면서 백스윙을 보면 이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기울기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하체의 중심점이 왼쪽으로 빠지게 되고 상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위아래로 맞물려 있던 게 고관절이 빠지면서 상체는 오른쪽 하체는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이 너무 많이 가고 뭔가 걸리는 거 없이 회전은 많이 되지만 우리가 체중 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운스윙 때 디딜려고 했을 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받쳐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뒤집히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밟고 싶다, 왼쪽을 누르고 싶다고 하는데 백스윙이 많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왼쪽을 밟으려고 하면 이 왼쪽 하체가 빠져있는 그 동작 때문에 다운스윙 전환하는 순간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윙을 찍어서 백스윙의 기울기와 회전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오른쪽에 선을 그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선을 긋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 선에서 고관절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게 되면 이거는 좀 옆으로 빠졌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왼쪽 힙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힙이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도 너무 힙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일단은 느낌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니까 많이 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거를 오른쪽 골반을 그냥 옆으로 민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회전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스윙이 되는 느낌이 아니냐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느끼시면 좋냐면 일단은 맨손으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허벅지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회전만 하면 손의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 백스윙이 잘 되면 오른쪽에 펴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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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해줘야만 이 고관절의 회전과 기울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회전이 된다 하면 그냥 이런 느낌이겠죠 이 손의 움직임이 같은 높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힙이 빠지거나 회전이 많으신 분들은 손바닥에 대놓고 이게 기울기를 같이 만들면서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같이 회전하는 느낌 유연성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많이 제쳐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좀 해주시면 이게 스웨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옆으로 밀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라가면서 뒤로 비켜주는 느낌으로 백스윙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우리가 기울기와 회전이 적당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스웨이에요 스웨이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기울기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출연자분께서 그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윙을 봤을 때 백스윙을 시작하면 회전이 되지 않고 그냥 번쩍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몸의 중심점이 우리가 숙여지면 중심점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몸이 뜬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배꼽 위치가 우리의 중심점이라고 하면 팔에 들면 이 중심점이 위로 올라와지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몸을 자꾸 위로 뜨고 무게중심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백스윙 올라갈 때 뭔가 지면을 눌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벌써 이 각이 일어나면서 백스윙이 되기 때문에 중심점이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무게가 어드레스 때는 좀 아래에 있었는데 백스윙하면서 너무 위로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체중이 자꾸 내려가지 않아 하체에 뭔가 무게가 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백스윙 올리실 때 이 스웨이가 되니까는 이걸 뒤로 빼주셔야 돼요 뒤로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의 어떤 그 면을 봤을 때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골반 자체가 뒤로 비켜주면서 펴주면서 뒤로 비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뒤로 빠지고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골반을 둔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다시 뒤로 빠지고 골반이 기울기가 만들어지면서 밴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엉덩이에 빠지면서 회전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기울기만 만드시는 분들은 회전이 안 되고 그냥 일어나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골반을 아까는 골반이 빠졌으니까 밀려고 했고 밀리니까 자꾸 뒤로 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느끼면서 연습을 하려면 벽에서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공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짐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상태에서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손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백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스웨이가 되거나 척추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냥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이 오른쪽 힙이 공에 가서 닿고요 그제서야 딱 붙어요? 그렇죠 붙죠 이렇게 되면 백스윙의 한계점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런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다운스윙 때 떨어지는 느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다면서 다운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시요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골관이 닿고요 다운스윙 때는 내가 힙을 뒤로 빼면서 빼면서 몸을 더 접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느낌 한 번 딱 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붙어야겠네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힙이 빠지고 붙으면서 다운스윙이 되면 머리의 위치가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올라가면 중심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떨어지고 반대로 내려가면 무게중심이 아래도 내려가기 때문에 발바닥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골반의 기울기를 잘 유지하면서 회전과 기울기를 잘 만들고 다운스윙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상체의 하중이 밑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 있거나 뭔가 들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면 회전이 잘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누른다는 것은 뒤로 빨리 돌기 위해서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밟는 거거든요 백스윙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회전하면서 오른쪽에 기울여진 느낌으로 골반을 써주시면 훨씬 더 올바르고 좋은 골반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기본기인데 많은 분들이 저 동작이 안 나오면서 배치기도 나오고 스윙도 높아지고 기울기를 계속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본인에게 와닿는 게 있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신경 쓰는 건 항상 상체만 이렇게 상체 근육을 늘렸다가 쓰는데 지금 골반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걸 또 먼저 신경 써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상체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아마 하고 싶은 동작은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이 안 되는 팩트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들린 건데 과정은 이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들린 거니까 여기서 고관절을 뒤로 빼주는 동작만 만들어주면 마치 여기가 좀 접혀있는 느낌이 나시고요 그러면 상체가 들리지 않고 뭔가 회전도 더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힘 쓰는 게 위로 쓰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엉덩이가 뒤로 확 빠지는 느낌은요 저는 선수들한테 공을 엉덩이 뒤에서 떨어뜨려 놓고 백스윙 올라오면 오른쪽 엉덩이 대고 다운스윙 때 이 공을 뒤로 확 밀려고 해요 그래서 공이 뒤로 떨어지게 세게 밀려고 하는데 그런 패턴을 만드시면 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스윙할 때 그냥 단순히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기울기를 만들고 다시 차는 느낌 이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스윙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절대 연습공 치면서 스윙은 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연습스윙이나 어떤 부가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스윙의 느낌을 찾으시려고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동작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 동작에 대한 어떤 연습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겨울이라 추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연습방법을 통해서 좀 올바른 기울기와 골반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